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큰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태평양에 위치한 일본 이즈제도의 화산섬인 하치조지마에서 오늘 10번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오늘 또한 주고코의 도토리연에서 지진이 또 한 번 발생하면서, 최근 계속 구마모토와 도토리연이 지진들은 결국 낭카이트로프 거대지진의 전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일본 계곡 이래 최대의 위기가 다가오며, 일주일 내로 큰 자연재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낭카이트로프 거대지진 발생 이전에는 내륙지진 활동이 늘어나게 되며, 최근에 구마모토와 도토리연이 내륙지진이 이러한 낭카이트로프 대지진 전조현상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서일본이 여러 블록으로 분단되고 있고, 바다 쪽의 큰 플레이트가 육지 쪽으로 움직이며, 힘이 내륙으로 전파하고 내곡이 집중되는 블록의 경계에서 구마모토와 미야자키연 도토리연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조만간 강한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10번 연속으로 발생한 태평양에 위치한 일본 이즈 제도의 화산섬인 하치조지마의 지진들은 2021년 들어서서 처음 보는 군발지진으로서, 토카라열도의 군발지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심각한 지진이라고 보여집니다. 6월 17일 후지산에서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최근 후지산에서 두 번 더 지진이 발생하여서, 6월 17일 이후로 후지산에서 강진이 세 번 발생하였으며, 그 지진 발생 상황하에서 간토지역의 아이치현, 시즈오카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이바라키현, 1923년 관동대지진의 진앙지였던 이주우우시마와 사가미만, 독투만 등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제2차 관동대지진의 우려 또한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하에서 도쿄올림픽이 이제 다음 주에 개막식이 시작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태풍이 일본 도쿄를 강타할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즈제도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하다가 결국 오늘 하치조지마에서 연속해서 10번의 강진이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치조지마의 지진 상황을 보면 계속 군발지진이 더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뉴질랜드와 같이 7.1과 7.4 그리고 8.1의 대지진으로 연결될 수 있음은 지진학자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절차절명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최근 계속해서 로열티제도 통과, 피지, 뉴질랜드, 바누아투에서 강진이 발생하면서 바누아투의 법칙과 뉴질랜드의 법칙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뉴질랜드 지진 이후에 어제 7월 15일에 도오프 지역의 이와태현 미야코에서도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학자들이 계속해서 7월 13일 이후로 경고했었던 것도 일본 해안 동쪽에서 쓰나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7월 13일 화요일 오전 9시 31분에 쿠릴 열도에서 규모 6.3의 강한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발생을 한 것이 바로 그 증거이며 아우터라이즈 지진의 특징은 연안부에서 멀리 떨어진 먼 앞바다가 진원이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큰 흔들림이 관측되지 않아 방심하기 쉽고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경고를 했었습니다. 특히 2006년 일어난 규모 8.3의 쿠릴 열도 해역 지진이 일어난 지 2개월 후 일어난 2007년 규모 8.1의 쿠릴 열도 해역 지진이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2021년 7월 13일 발생한 쿠릴 열도의 규모 6.3의 아우터라이즈 지진 이후 일본 살리쿠 지역에 큰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도쿄와 도호쿠 지역에 사시는 교민분들은 일본 기상청의 지진 뉴스를 당분간 주의깊게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